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쭈입니다. 네,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남에게서 온 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생물소서 산입니다. 저는 가사지국 회사에서 산업동안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인하고 싶은 이수는 관청된 기술을 배우면서 도도번록 부모님은 잔을 지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인하게 되면 누구보다 전시피 인하고 회사 구청은 잔시키며 우수성리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가 얼마인가요? 제 키는 164cm입니다. 형제가 몇 명 있습니까? 제 형제가 형 한 명 있습니다. 네,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